친구들끼리 매체를 더 모여서 좀 재미난 일을 해보자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거야 말하고 아이고 그건 아니고 재밌어서 쫄깃쫄깃했는데 그런 게 있었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시선을 마주하면서 회사 초봉은 받겠는데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저희 5주년 때 한참 전이긴 한데 물론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장했겠지만 이제 취향이 파편화된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거고 이거는 Q&A가 아니라 도티팀 최고의 에어가 있네요 누구신가요?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